제가 지브러쉬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제가 지금 회사에 마야랑 서페로만 왔어요 첫번째 제가 작업한 작업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메쉬가 없으면 안되는 작업물들이 많았습니다 짜라님 고맙습니다 지브러쉬 강좌 저도 잘 못한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에게 선택지를 줬어요 3D 코트를 공부를 할거냐 지브러쉬를 공부를 할거냐 저는 지브러쉬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3D 코트를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하이베쉬 하이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지브러쉬를 피해서 3D 코트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브러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도망만 다닌거에요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지브러쉬를 매일매일 켜고 친해져 보려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온라인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를 한 3개정도 가입을 합니다 그때 구글 행아웃이 좀 유행할텐데 행아웃에서 좀 억지로 많이 했어요 작은 거부터 만드는 걸로 오늘 마블러스 킨 것과 같이 작은 거 그리고 일단 어떻게든 좀 더 만져보기 이런 느낌이죠 오늘 마블러스 킨 것과 같이 오늘 마블러스 킨 것과 같이